우리나라 흑수저들의 근로자 가구, 도시에 살고 있는 근로자 가구의 월 저축액이 얼마냐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200만원 정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1인 가구 이상 기준이고요. 30대 가구들이 저축이 적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통계를 보면 200만원 정도까지는 나온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200만원 정도의 저축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금수저되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레이즘의 홍춘욱 대표고요. 여러분들 모시고 오늘 부자특강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흑수저들이 되게 많죠. 저부터가 흑수저였고요. 흑수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 좀 내게 해드리려고 만든 강의인데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흑수저 계급도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리자면 일단 흑수저의 정의가 뭐냐면 이게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저는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절반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죠.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잘 살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잘 살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여건에 놓여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들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자녀들의 문제는 아니고 부모님들의 문제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한 40% 10명 중에 4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위 소득이 얼마냐 하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3천만 원이니까 연 3천이니까 월 25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절반이 안 되는 돈으로 사는 사람 125만 원이 안 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의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혼자 노후 생계를 꾸려갈 수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돈을 보내드려야 되는 사람이죠. 저도 1993년 첫 취업한 다음에 올해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93년에 첫 취업을 했는데요. 이번에 돌아가실 때까지 31년 동안 매월 용돈 보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수십만 원이었고요. 큰 병이 드신 다음부터는 월 100만 원도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그걸 30년을 보내드렸으니까 그걸 우리가 저축했다면 몇 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30년을 한 사람들이 눈앞에 여기 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고요. 특히 이런 과정에서 그냥 그래도 열심히 저축하고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또는 웃어준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런 집들이 흑수저인데 통계로 나와 있다. 우리나라 절반 가까이 된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 40%가 빈곤선 아래에 살고 계시고 또 빈곤선 아래에 사는 분이 40%지 중위소득에서 빈곤선 사이에 있는 차상위에 해당되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반 정도가 흑수저입니다. 동수저는 부모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쿨한 사이입니다. 졸업한 다음에 난 너에게 노터치 너도 나에게 노터치 이런 집들이 있죠. 이런 집들 쿨한 사이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중위소득 이상 되시는 분들 자산기준으로 해서 2억에서 3억 이상 정도 넘어서기 시작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노후에 주거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월세 걱정이 없고 자기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그래도 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은수저 정도부터가 부유하신 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득 상위 10% 전후에 계시는 분들이겠죠. 이분들이 최근에 정부가 발표했던 상속세법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결혼할 때 2억까지 2억 5천까지 세금 안 내고 증여 가능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은수저 그리고 마지막 금수저는 대학 졸업이나 결혼을 전후해서 부모님이 상속해 준 건 기본이고요. 법인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식을 주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금수저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금수저에 속하시는 분들은 1% 그래서 얼마 정도의 자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금수저인가 하면 바로 2020년 기준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1년에 자산이 크게 늘다가 22년에 폭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상위 1% 커트라인이 26억 정도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2년 사이에 있었으니까 올해는 대략 한 27, 8억 정도 되지 않을까 22년에 박살났다가 23년에 회복되는 걸로 올해 아마 올해 연말 주사를 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 정도 되는 분들이 우리나라 상위 1%인데 이제 문제는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소득 상위 1% 죄송합니다. 순자산 기준 상위 1%에 속하는 분들 내에도 사실 한우가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안에서도 0.1% 커트라인은 76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 안쪽에 계시는 분들은 법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산, 순자산 측정에 있어서 좀 숨기고 싶을 가능성들이 법인세 이런 걸 걱정하시니까 그럴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상위 0.1%나 0.5%의 순자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없어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본 우리나라의 진짜 부자분들은 상당수는 우리나라 안 살기 때문에 조사가 힘들 거예요. 해외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거주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여행을 오듯이 우리나라 왔다가 몇 달은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나 싱가포르에 겨울에 가시겠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통계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30억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상위 순자산 기준 상위 1%인데 인터넷의 세계에서는 30억 가지고 있으면 부자냐 이런 일들이 이런 질문하는 이상한 애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흑수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흑수저들의 근로자 가구 도시에 살고 있는 근로자 가구에 월 저축액이 얼마냐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200만 원 정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1인 가구 이상 기준이고요. 만약 결혼을 성공했다 2인 가구다 맞벌이한다 이러면 이제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흑수저 중에서 혼자 사는 싱글 가족들의 39세 이하의 저축인데 전체 가구에 비해서 당연히 30대 가구들이 저축이 적습니다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덕분인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최근 통계를 보면 200만 원 정도까지는 나온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200만 원 정도의 저축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금수저되는 팁을 몇 가지 일러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축액을 줄여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할게요. 부모님들이 문제예요. 왜? 부모님이 노후의 설계를 대비를 안 해놓으신 상태에서 자녀들한테 의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죠. 저희 집만 하더라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렇게 됐어요. 사업 잘하고 저는 풍족하게 대학 시절을 보내다가 제가 대학원 다니고 있었던 1993년에 아버님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 6개월 만에 돌아가셨나 그래요. 이렇게 창졸관의 어르신이 돌아가신 과정에서 사업은 망가지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어떤 일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까지 겹치면서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됐고요. 또 어머님은 그때부터 건강이 벌써 사실 안 좋아지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충격받으셨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흑수저가 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애들한테 공부시키기 위해서 과일 얼마 한다 이것도 참 좋은 이야기죠. 이야기지만 내 노후가 안정되지 않고 애들한테 교육만 올인하는 게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에 놨는데 30세 이하 가구와 40세 50세 가구에 역시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으로 해서 월 소비액인데 상당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월 소비액이 저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 소비액의 차이를 보여드린 이유는 나이가 들어가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내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소비를 연동시켰다가는 저축하기가 진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를 늘리면 답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제발 주식 투자하지 말자. 우리나라 개미들의 올해 상반기 수익인데요. 코스피 수익률이 5.4% 정도 나고 은행 예금 금리가 3% 나는데 평균 수익률이 1 마이너스 올해같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해에 우리나라 투자하기 되게 올해 괜찮은 해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수익률들이 이 모양의 꼴인가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이유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정보력이 없고요. 두 번째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 성과가 나더라도요. 진득하인 묶어둘 수가 없어요. 벌었다 그러고 바로 팔죠. 팔고 난 다음에 몇 배 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더 좁아지는 느낌 이런 악순환들을 타기 때문에 젊어서 개별 종목에 올인한다?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죠. 왜? 정보력이 없어요. 두 번째 모은 돈도 없다 보니까 조바심이 난다. 이 악순환을 계속 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제가 가치투자 동아리 대학생들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이럴 때 맨날 하는 이야기가 첫 마디가 가치투자 동아리니까 주식 투자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한테 가서 처음 보여주는 게 이런 그림이에요. 개미는 시장을 이기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당신은 이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네트워크가 있냐 자금력이 있냐 둘 다 없으면서 여기서 긁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거는 복권 오로또 긁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을 계속하면서 제발 그러니까 공부 좀 하고 자산을 모은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공부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 번째 조건 은행 예금 좀 하지 말아야 정말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중도 해지 수수료의 무서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주변에서는 너무너무 많다. 왜 중도 해지 수수료가 무서운가에 대해서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2천만 원 정기 예금을 중도 해지했더니 이자 16만 원, 8만 원 16만 원 더 준다고 저축은행 홍보하는 기사입니다만 새마을 금고가 더 좋아요라는 기사입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B은행은 8만 원 C의 지점은 7만 원 D저축은행 13만 원이라고 해요. 왜 이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품들을 중간에 해지했을 때 대체로 말씀을 드리자면 은행이 이자를 거의 주지 않고요. 저축은행들은 좀 줍니다. 왜 그럴까? 부실화 위험 때문에 그런 거죠. 고객한테 뭔가를 더 보상을 해줘야만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금이나 뭐 이런 걸로 재테크를 하겠다라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참 슬프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도 해지했을 때 이자 대부분 못 받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중도 해지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 경험해 봐요. 제가 모은행에서 다니던 시절에 3년 만기 적금을 가입한 분들이 만기까지 돈을 넣었을 확률 추정해 봤는데 10명 중에 한두 명만 만기까지 유지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거의 이자를 못 받고 그만두시는 거죠. 이런 손해보는 일들이 빌비자하게 벌어집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니까 나는 만기까지 얼마든지 유지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지만 안 되는 거죠. 특히 최근처럼 저렇게 이자율이 낮을 때는 더 해지율이 높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자율 떨어질 텐데 제가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자율 떨어질 텐데 과연 유지할 수 있겠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알잖아요. ETF 제발 좀 가입하라. 어떤 ETF를 가입하면 되냐. 코플. K-O-F-R이라는 우리나라 예금을 상장시킨 상품이 이건 중도 해지 수수료가 없단 말이에요. 매매할 때에 있어서 언제든지 현금화 가능하고 거래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 오른쪽에 거래대금 나오잖아요. 하루에만 40억씩 50억씩 거래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1억, 2억을 매매하는 데에 따른 매매 비용이 거의 0이라고요. 여기다 이런 데다가 얼마든지 투자를 하면 그리고 이걸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매일 0.1% 정도 플러스가 나요. 왜냐하면 1년 이자를 매일매일 녹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3년이 65일이잖아요. 3년이 65일에 등락률이 0.01이면 딱 3.6%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 0.01% 정도. 왜 금융기관에 예금을 가입하는지. 나는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어. 그런 분들 정말 드물다. 인정 좀 하자. 그래서 예금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걸 예금할 때 걱정이 있습니다. 매월 매월 돈이 이체되도록 해야 박사님 그래도 그게 안정적이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바로 적립식 자동주문이라는 시스템들이 증권사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매달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 처음에 우리가 종잣돈을 모겠다. 결심을 했다면 200만 원씩 몇 월 며칠 날 바로 자동 적립 주문이 가능하고요. 특히 더 나아가서 돈이 좀 없고 나는 1년에 맥스 2천만 원 정도까지밖에 저축을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를 쓰십니다. 자산관리종합계좌라는 ISA 계좌는 이자소득세가 없어요. 여러분 이자소득세가 없어요. 14.5%라는 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얼마까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좀 하면 이런 거 정말 좋은 상품이 많은데 이건 안 하네. 만기가 얼마냐? 3년이거든요. 적금을 뭐하러 3년짜리를 드냐 이거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3년짜리 적금을 드는 대신 3년짜리 ISA 계좌를 파서 거기서 코플에 투자를 하면 되죠. 그러다가 중도에 해지해야 될 때 노트원 원금에 대해서 해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펴널티가 없어요. 이자 받은 걸 해지하면은 안 돼요. 수익이 난 걸 해지하면은 안 돼요. 그러나 원금을 빼는 거는 세금에 아무 적 그러니까 은행예금 이런 거 좀 하지 말자고요. 은행예금은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은행예금이 필요하세요. 예를 들어서 돈도 좀 받고 특판 금리도 제각제각 다 받고 더 나아가서 만기까지 잘 유지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능력되는 분들은 하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흑수저 이야기하는 거니까 흑수저들이 그런 멘탈이 우리 다 바사삭 두부 멘탈이죠. 저 맨날 울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취직했는데 알잖아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만둘 수 없는 자 는 회사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평생 가스라이팅을 그렇게 당하는 내가 삐삐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여기 계실 텐데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외환위기 때 무중권사를 다니는데 제 위에 있는 상사가 주사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선택적 주사죠. 집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집이 과천인데 너무너무 만취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일 어린 제가 그 사람을 태우고 과천을 갔습니다. 좋은 데 살더라고요. 재건축돼서 없어진 그 아파트 딴지를 갔는데 몇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존을 안 주는 거예요. 그죠? 취했다고. 이래요. 어떡해요. 제가 결제를 했죠. 나가는데 그때부터 뽀삐야 그러면서 막 울더니 저를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사람 뒤통수를 피멍이 들도록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 아파트들이 계단이 있나요? 없죠. 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단지라는 거죠. 어떡해요? 제가 그 사람을 무척해서 올라가는 내내 맞았어요. 그 사람이 왜 저한테 그랬을까요? 만만하니까. 얘는 헝그리하고 시키는 일 다 하고 돈 벌어야 되겠다고 놀이 버리버리하니까 맘대로 대해도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외환위기 전야 외환위기 때니까 못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세상살이가 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래도 된다는 등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는 등 이런 이야기하는 인간들을 피하면 사회생활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정말 제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 그냥 쿨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도 사업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다 사업하게 됐는지는 다음 과정에 말씀드리고 오늘 이 정도를 이야기하자면 결국 돈을 버는 수밖에 없고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오늘 가르쳐드릴게요. 은행 예금 이런 거는 맞지 않다. 뭘 해라. ISA 계좌 만들어서 코플 가입해라. 돈 없으면.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중잣돈을 모았다. 그냥 상징적 의미로 1억이라고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뭐 1년에 2천만 원씩 모는다고 하면 5년이면 모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ISA 계좌에 5년 가입하면 1억이 한도입니다. 그걸 모았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전략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에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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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за 20분 1년이 1년이 5년이 2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